오늘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좋은데 아쉬운 러시아 막아가 저런 날이 오고 이제는 막아 오늘 왜 이렇게 몽시리 같죠? 네 아무튼 오늘 저 학교 옵니다 학교 갔다와서 오늘 또 주사 맞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녀올게요 후추 마음이 고소한 소스 비비가 된 거를 맛있게 만들기 비비енная ographer 비비기 슬프면 비비기 비비기 테이킹 수술 조금 테이블 제가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서 목도리 상상하거든요 제가 목도리 또 듀템을 했거든요 타미에서 시킨 맥도리인데 이거 13,000원짜리인데 33,000원인가? 진짜 엄청 쌀했거든요 이렇게 두껍진 않고 그냥 일반 타미 여기 보고 박힌 맥콜라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호캉스 가거든요 도저히 집에서 중앙선 끝나고 못하겠길래 프로모션 땄길래 호캉스 결제했어요 그래서 호캉스 가기 전에 미리 집에서 강의 하나 남은 거 듣고 가려고 합니다 저 나갈 준비 다 했구요 오늘 그냥 그레이 니트에 검정 바지 입고 나갑니다 그런 게 아니 ют 랩랩이 랩도랩이 귀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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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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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